이번 주에도 보수의 품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윤혀준 전 장관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잘 잤습니다. 네, 주초부터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한 주입니다. 정의당 노예찬 의원 타개 소식. 장관님도 놀라시고 착잡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처음에 저는 누구하고 점심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나와서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저 약속한 사람이 와서 앉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안 믿어지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생기나. 네, 그러게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런 착잡하고 슬픈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네. 지금 하여튼 이 폭염 중에도 매일 수천 명의 조문객이 지금. 그러니까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한 시간 넘게 기다려서 지금 조문을 하시거든요. 이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일관되게 한 길을, 외길을 걸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걸 다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슬픔이 우러나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 정신이 또 나올까요? 네. 너무 아쉽고 참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발의한 법안만 1029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같이 장애인, 소수자,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들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에 일을 마쳤다고 찾아오는 시민들도 계신데요. 그리고 노 의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볼 때는 거대한 사회학하고 끈질기게 싸운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을 대변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의 일같이 생각이 안 됐겠죠. 장관님 말씀처럼 이런 정치인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정치인들이 좀 짚어봐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의 정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국가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사명인데. 생각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정치인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고 정상배라고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정상배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정치 장사꾼. 그러니까요. 지금도 순전히 나라를 통치하라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집단을 이렇게 보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대단한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노회찬 의원님하고 얘기를 자주 해본 일은 없는데 몇 번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외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분노가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거창하게 말하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달관의 경지 같은 건데 그런 경지까지 가 있다는 것을 제가 사상 놀란 일이 있거든요. 더더욱 하여튼 사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회원 별세로 사상 도마 위에 오른 얘기가 바로 정치자금법인데요. 지금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정치 신인이거나 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게 아주 어렵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선거 때 아니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리 법을 만드는 의원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지만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러면 제도가 그것만이 아니죠.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많죠. 그중에 특히 이런 무궁한 희생자, 아까운 희생자를 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제 우선 정치자금법이라고 그러나요? 그것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법안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제도적인 불이익 주는 건 하지 말아야죠.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요. 장관님도 정치도 해보시고 의원도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정치활동 하시면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제도적으로는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았죠. 요즘 진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치긴 했으나 여전히 정치라는 게 속성상 돈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때는 비례대표를 했으니까. 저는 지역구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을 보니까 그 지역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유지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눈에 안 띄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어디선가 그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해서 말하면 안 지나서나 어떻게 돈을 만나나 하는 국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전보다 상대적으로 달라지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직은 한국 정치가 돈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 스스로도 정치하는 사람이 돈이 안 들게 하는 노력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저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진앤문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하루 저녁에 식사를 세 번 약속을 하고 돌아가서 밥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했더니 제일 큰 이유가 후원금 마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군요. 그런데 또 얼굴 안 내밀면 또 비난을 받으니까 그러다 선거에 나쁜 영향이 있고 한 수 없이 가는 면도 있고 점점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고칠 점이 많이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정치 신인 아까 장벽이 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평소에는 후원금을 못 모으고 선거 때만 그것도 현역 의원보다는 반만. 절반이죠.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진입이 쉽고 돈 없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이 돈이 더 들어요. 아 그렇겠네요. 자기도 더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존의 정치인보다. 그런데 모금할 수 있는 액수가 절반밖에 안 된다. 이것도 모순인 거죠.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이 하여튼 옛날 차 떼기 논란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04년부터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법 때문에 조금 더 맑아지고 깨끗해진 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은 있지만 불합리한 게 드러났으니까 빨리빨리 고쳐야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모금하는 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고. 회계 관리를 엄격하게 해주고. 네. 그렇게 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옳죠. 투명하게 쓰도록 하자. 말씀을 좀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장관님 청와대가 며칠 전에 협치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 이런 발표를 하고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요. 이게 야당 반응을 보니까 결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이런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오늘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듯 했었는데 처음에는 오늘 말씀은 정식 제안이 오면 어떤 걸 전제로 좀 검토해보겠다. 이런 반응이고요. 민주평화당은 또 민주평화당 대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장관 한두 자리로 야당을 떠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거고.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차원을 달리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두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국의 보수 세력, 그동안 집권을 오래 했던 보수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른 야당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의 대표 세력이 있는 점이에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적폐 청산에 매달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적폐 세력하고 연정을 한다. 협치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당선이 유력하다고, 대표로 당선이 유력하다는 이해찬 의원은 과거에 보수를 괴멸시켜서 장기 집권해야 된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럼 괴멸시켜야 될 세력하고 협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모순이에요. 모순이다.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언어 파괴예요,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더위가 심해서 정신이 혼미해졌나? 이 사람은 정체성이 뭐야? 둘째,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치고요. 협치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 내용이 뭐냐? 민족공화국의 국정운영 원리 자체가 협치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 지지세력을 달리하는 복수의 정당이, 국회에 모이잖아요. 거기서 자기 지지세력을 대변한다고요. 그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화, 대화, 타협이에요. 그게 정안되면 파수결로 표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 본인의 일을 통과한 의안은 이게 다 국민의 일반 의지로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지지한 거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진행되죠. 정당의 지지세력 의사를 모아서, 국민의 정책 의사를 형성해서 국회에 와서 대변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이 민주정치 과정이고 민주정치 과정이 바로 협치의 과정이고 이게 말하자면 국민통합의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협치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미처 몰랐던 것이냐. 지금 와서 자꾸 협치를 내가는 거. 이건 또 논센스라는 거예요. 아니, 민주공화국의 국정원리예요. 우리 대의제도 아닙니까? 우리는 통치 시스템 대의제도예요. 이 대의제도만 충실히 운영하면 저절로 이게 민주주의고 협치고 국민통합인데 마치 뭐가 협치라는 가치가 따로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냐. 새로 발견한 것이냐. 호들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만 지키면 되는데, 대의제도만 지키면 되는데 국회에서 얼마든지 여당이 협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당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 내가 장관한 두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럼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대통령 책임지하여서 그럼 그 정당이 특정 부서에 장관을 보내면 그 정당이 지지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가? 정책이? 안 그렇다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는 방법으로도 졸렬하다는 거예요. 졸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안한 쪽에서는 개혁입법이나 이런 산적한 과제들이 계속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니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야당이 장관한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럼 자기들이 반대했던 정책을 찬성할 겁니까? 그러면 그 국민이 그 정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국회에서 자기들 지지자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걸 대화, 타협으로 또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4년마다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 원리만 제대로 지키면 그게 협치인데 대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라. 나쁘게 말하면 꼼수를 왜 자꾸 쓰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네. 꼼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하고 또 정치공작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아니잖아요. 과거와 달리. 공작이라고까지 보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관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한국당까지 포함한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걸 전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야당도 저는 글쎄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이쪽하고 함께 해보는 건. 글쎄요. 그건 그 정당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것을 과연 국민들이 좋게 볼까. 그런 소현정조차도 일종의 꼼수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직권 여당이 활성화돼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회에서 활발하게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죠. 국회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말싸움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말싸움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멱살잡이 자꾸 해서 걱정이지. 그걸 안 하면서 왜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방식 말고 꼼수로 비출 수 있는 이런 방식 말고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까. 제일 먼저 급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여당을 통치수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당을. 여당은 두 가지 상충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협력해서 국정의 책임을 완성해야 될 그 책임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입법부의 기본 책임이 뭡니까?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비판하고 두 가지가 부딪힐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 비판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은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나 지금 여당이 여당할 때나 과거 여당들은 하나같이 대통령의 솜치 도구로 전락을 했다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직권해서 취임하면 바로 여당을 그냥 허사비처럼 만들어버린다고. 여당이 재구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화 타협이 안 이루어져요. 무력하니까. 그래서 이거 야당은 대선 취업 상대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으로 봐서도 그 불필요한 부담을 다 짊어져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여당을 활성화시켜서 여당이 자기 구시를 하게 만들어주어서 그러면 국회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타협이. 여당이 여당 나온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힘을 실어주고 역량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반대로 가더라고요. 이번 문 대통령도 똑같다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은 늘 청와대 눈치만 봐. 무엇이든 바른 소리 하려고 했다가도 청와대 기색에 앉으면 쏙 들어가고. 항상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여당을 여당으로 취급 안 해. 야당도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대통령만 얘기하자는 거 아니야. 영수회담 하자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향후에 대인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그간에 우리가 계속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제대로 해봐라. 하나하나 이제 회복을 해야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협치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지금까지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